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캐니노 독스월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3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불장이고요. 자 캐니노 독스월드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1조 1600억이에요. 자 지금 캐니노 독스월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위험했었죠. 이제 고점을 짓고 나서 30%가 빠졌어요. 16원 찍었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딱 이 라인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가 전 고점에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 깨면은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깨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렇다라는 것 자체가 이 캐니노 독스월드는 세력이 차트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여기서 포착이 됐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잡은 거기 때문에 개미들이 여기서 잡지 못합니다. 세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소통방에서는 9월 초반에 잡았기 때문에 최저점 라인에서 들어가서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다 공개적으로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여기 내용이 아직까지 이게 공개 처리가 돼 있어요. 저는 6개월째 계속 찍어왔고요. 9월 3일에 제가 캐니노 독스월드 최저점을 맞췄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는 물탈 시점을 봐야 되지 만약에 매도 잘못하면은 정말 최저점에서 손절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점에서 이제 물리진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고점을 넘어서가지고 16원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3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캐니노 독스월드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볼륨이 터지고 있어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업비트 상장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 캐니노 독스월드 재단 측에서는 업비트는 아예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거는 바이낸스에요. 업비트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운영진들은 아예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바이낸스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볼 때 동공은 커진다. 동공에 딱 바이낸스가 있죠. 이렇게 바이낸스를 대놓고 좀 티를 내고 있는데 자 바이낸스 선물에서 뮤 연구 계약을 추가한다라고 공지가 떴습니다. 지금 현재는 뮤코인은 바이낸스 선물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현물은 아직인데 그러니까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물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운영진들과 컨택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얻고 있는데 자 운영진분께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 빌리언이 커밍이다.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이제 곧 온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기다려왔는데 그 이유가 바이낸스에 가기 전에 10억 달러를 찍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운영진께서 좀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바이낸스에 가기 전에 바이낸스에 가기 전에 10억 달러 찍을 거다. 이제 곧 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 뮤가 1달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890억 달러 시가총회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3주 전에 우리는 10억 달러를 처음 찍었다. 우리는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10억 달러가 890억 달러가 되려면은 89배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운영진들이. 그러니까 89배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용우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캐디널독스월드를 6개월째 계속 방송을 했지만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운영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극비의 정보를 계속 입술을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상장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극비의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오픈을 할 수는 없습니다. 010-5934-368번으로 캐디너 세 글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니까 부담없이 문자 간단히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상장 관련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캐디널독스월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댓글에서 남기셨더라고요. 최저점에서 샀지만 구원에 팔아버려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실 정보가 없으면 결국에는 빨리 세일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호재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면은 안 팔았겠죠. 호재가 있는 걸 몰랐다. 그러면 내가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제 수익 차이가 좀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 뮤코인에 대한 비공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뮤코인에 계속 찍어오면서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시고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지금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최근에 이 캐티즌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습니다. 고양이 테마로는 최초고요. 자 캐티즌은 지금 이제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장빈이 1400%가 터졌어요. 14배가 되는 이러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뮤코인도 바이낸스에 상장한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뮤코인이 지금 현재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고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극비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타점을 제대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뮤코인 제대로 좀 펌핑이 나오면은 내가 제대로 매도를 해야 결국에 수익이 나는 거겠죠.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런 것들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제 개인 번호로 캣이너라고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연락들이 저한테 실세 없이 오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연락을 원하실 경우는 지금 바로 남겨주셔야 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드립니다.